늦은 밤, 운전을 할 경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고에 꼭 방어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새벽 시간, 아찔한 역주행 차량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깜깜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조명에 의지하며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차량 헤드라이트가 보이는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빠른 속도로 다가오던 상대 차량, 점점 가까워지자 황당하게도 역주행 방향으로 정면에서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을 마주치고 겨우 핸들을 틀어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는 차량,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차주인 A씨는 퇴근 후 새벽 1시쯤 겪은 일이라며, 맞은편 차량이 멀리서부터 이상함이 감지되어 의문을 가지던 순간,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오더라고 전했는데요. 놀란 A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지만, 상대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이라도 출동할 것처럼 무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A씨가 즉시 속도를 줄였고, 상대 차량도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건지 핸들을 빠르게 꺾어 A씨를 피해갔다고 하는데요. A씨는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었다며, 음주인지 졸음운전인지 모르겠지만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술 마시고 핸드폰 보다가 졸았나? 진짜 아찔하다. 저렇게 정면으로 오는 차량을 무슨 수로 피해야 하지? 음주나 졸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피해 끼치는 거다. 이상한 사람 많으니 항상 방어운전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역주행을 한 차량은 일반 도로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